오늘 여러분들과 체크 포인트로 가지고 온 내용 바로 윤 대통령의 박미와 그리고 식량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섹터별로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찾는데 오늘 새로운 강의로 준비를 해온 내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네올매매. 네올매매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시청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노란톡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셔야지 우리 계속 수익 내고 있죠. 자 그만큼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나요? 다른 투자자들은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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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올라라 제발 올라라 제발 올라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야 내려라 내려라. 이제는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저랑 같이 똑같이 얘기하신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올라라 올라라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내려라 내려라. 그래서 많이들 수익 내셨죠. 계속해서 오늘도 멋진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요. 식량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한일사료와 그리고 대한재당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히든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예요. 차트인데 자 이제는 저와 함께 지난주에 공부를 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학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보면은 뭐부터인지 찾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찬 자리를 먼저 찾게 되시는 거예요. 아 도대체 저 자리는 어디에서 물이 찼을까 하고 나서 지금 막 찾아보고 계실 겁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셨어요? 실력이 그만큼 상승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가 운영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 노란톡방에 오시게 되면 들어오시자마자 그거 내올매매 기법 알려주세요.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뭐더래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우리 박세리한테 한 시간짜리 골프 개인 레슨을 천만 원이건 이천만 원이건 한 시간짜리 딱 배우셨어요. 필드 나가시면 멋있게 쫙 드라이브 치시나요? 아니죠. 또 골프를 다 배우셨어요. 골프를. 안 된다니까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환이한테 한 시간짜리 몇 천만 원짜리 1대1 과외 받으셨어요. 처음부터 특히 버터플라이 멋있게 하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음 파 음 파 이거 연습하신다니까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킬을 배우실 때도 보드를 배우실 때도 넘어져서 일어나는 방법서부터 배우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우리 이 노란톡방에서는 기초강의서부터 실정강의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원포인트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대한재당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위험한 구간을 지났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안 하죠.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매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내려왔어요. 기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집하는 기간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쓰셔야 돼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36개월 정도의 매집 기간이 걸린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제는 뭐 봐야 돼요? 추세의 전환을 보시라고 했죠? 추세의 전환이 나타나고 중요한 타이밍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이 나시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량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터져준다고 하면 날아가겠죠.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 바로 대한재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네온회의 자리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일사료예요. 마찬가지죠. 이 한일사료는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이때 당시예요. 이때 당시에 수익을 냈었죠. 그랬는데 이후에 흔히들 얘기하는 대로 상승을 모아와서 2만 7을 모아왔어요. 모아와서 상승을 시키고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끝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금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기간을 또 따져보시라고 했죠. 우리가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께 이 매집하는 기간을 꼭 계산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노란톡방에서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물량은 누구 주머니에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 계좌에 있을까요? 아니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끝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끝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거래량 누구 주머니에 가 있냐고요 이거. 이미 너희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력의 흔적을 찾는 매매 패턴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한일사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다시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러분은 눈만 껌뻑 껌뻑 이렇게 뜨고 계시면 안 돼요. 눈만 껌뻑 껌뻑 이렇게 안 돼요. 뭐예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 매수 안 하면 그만입니다. 맞죠? 매수 안 하면 그만이에요. 굳이 올라가는 종목 내가 막 따라 들어가겠다. 아니요. 이 자리 잡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 잡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뭡니까? 이게 내올매매잖아요. 내올매매. 내올매매.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리. 보이시나요 자리가? 그만큼 여러분들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일사료 내올매매짜리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리 나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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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영 매니저. 아 네네. 아니 그 내올매매 말이야. 내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난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말이야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봤는데 전혀 모르겠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금나라 뚝딱 뿡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씩. 아 왜 이정혁 매니저가 저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변곡점을 왜 저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노란 톡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포인트. 원포인트 맞죠? 자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 금요일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목요일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내셨죠? 함께 하신 분들 수익 내신 분들 인정합니다라고 글 한 번씩 올려주세요. 정말 재미있게 진행했습니다. 맞죠? 잠시 후에 그 수익 낸 종목들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 섹터입니다. 방산 관련 섹터인데 현대 로템과 스페코를 가지고 왔어요. 자 현대 로템.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실력이 이마만큼 커진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어때요? 차트 보시면 이게 가는 차트구나. 이거 그냥 N자형이네. N자형. 그냥 N자형이네.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쉽게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가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왜 실력이 늘어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딱 추세라인을 한번 그어보셨을 거예요. 지난주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추세라인을 그어보셨을 겁니다. 또 못 그으신 분들은요. 오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우상향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상향 추세에서만 우리 뭐를 해요? 내올매매를 하잖아요. 내려오고 있을 때에는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우상향 추세에 있을 때에 내올매매 짜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올매매에서 바로 수익. 들어가는 거죠?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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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눌림목을 잡는 게 내올매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막 눈만 떴다 감아 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선을 그어보면서 반드시 꼭 매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려옵니다. 조정 나와요. 아시겠죠?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내올매매 타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아시겠죠? 그러면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대무백스 기억나십니까?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내올매매짜리 여러분 나왔습니다. 현대무백스 상한가 같죠? 한농화성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놓치면 절대적으로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떴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은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좋게 결과값을 얻어 가실 수가 있다. 자 다음 스페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코가.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요. 제가 볼 때 이 스페코라고 하는 놈이요. 정말 수상한 종목이에요. 정말 수상한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좀 집중하시기 바래요. 정말 수상한 이유가 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수익 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익 낸 투자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하고 있어요? 밤마다. 밤마다. 물 떠놓고 물 떠놓고 물 떠놓고 뭐하고 있어요?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본전만. 저 다시는 주식 안 할게요. 이거 누가 돌파 매매라고 여기 올라가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라고 해서 샀는데 이거 그냥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락 추세에서 매매해요 안 해요?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수를 안 해요. 왜? 보수적으로 할 거니까. 자 추세 전환이 일어났어요. 추세 전환이 일어나니까 내올매매 자리들이 나오네요. 와 대박이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 차트 매니저 이정영 매니저 네. 아니 그러면 말이야.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니 여기서 이거 해먹은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모은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평균가가. 그런데 여기에서 해먹는다고요? 에이. 인건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사무실 임대료 내야죠. 밥 사줘야 되죠. 그렇죠? 전기세 내야 되죠. 이거 임대료도 안 나와요. 수수료도 안 나온다고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놓치시지 마시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금 3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에 전환이 생겼다. 그러면 내올매매짜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저점에서의 고점까지의 괴리율이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갖고 추적해가면서 매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